스피드를 줄인 가운데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오면 높게 솟구 쳤습니다 이루스 뒤로 이루스 뒤로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 안치호 안치호는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죠 투어 지금 저 타구는 도리어 걸음이 빠른 원수석 정도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잡지를 못했고 뒤로 가면서 잡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잡기는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외아들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았다 저게 만약에 떨어뜨렸으면 박용택이 자람에 3루까지 갔을 거예요 어제도 결정적인 수비를 하면서 드블프레이시켰는데 안치홍이네요 경기 초반부터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안치홍 선수입니다